할렐루야! 할렐루야! 25년 동안 결혼생활을 한 어느 남자가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슬프게도 아내도 이혼에 동의한 터라 남편은 재산 분할을 위해 나눌 수 있는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은 오래된 한 상자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사용했던 낡은 수표 상자를 발견하였습니다. 그 상자 안에 들어있던 수표들은 대략 이렇습니다. 그가 아내와 함께 신혼여행 때 묵었던 호텔에서 지불했던 빛바랜 수표, 또 첫 번째 자동차 할부금을 냈던 낡은 수표, 또 딸이 태어났을 때 병원비 등 그 내역들을 보면서 갑자기 눈앞이 흐려진 남자는 수표 상자를 옆으로 밀어놓고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아내에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생각이 있는지 물었고 아내의 긍정적인 대답과 함께 그들은 다시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 가족의 수표책이나 은행 계좌 내역서에는 그들의 삶의 이야기가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지출한 내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실로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와 내 가족이 지출이 어디로 가장 많이 흐르고 있는가를 분석해보면 삶의 우선순위를 간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물질생활은 얼마나 더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중단되었던 연보, 곧 기근과 핍박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을 다시 시작할 것을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작정했다가 멈춰버린 그 헌금을 실행한다는 것은 실로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이 성교 모금운동의 실제적인 동력을 잃어버렸고 이것 말고도 많은 문제, 곧 거짓 선지자들의 출몰과 우상 숭배에 관한 문제, 또 부도독한 문제에 휩싸여 있었으며 그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이들을 향한 건면을 멈추지 않았는데 오히려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고 하였고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 진이라고 하였으며 너희가 받은 사랑을 증명해야 한다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들이 연보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권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저는 오늘 이 선교의 헌신예배를 맞이하여 바울이 그들에게 건면하는 내용을 토대로 경향인이라면 모두가 힘써 행하고 있는 이 선교 헌금은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선교 헌금은 참된 교회가 받은 은혜의 증거로서 하나님의 특권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다같이 본문의 말씀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느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진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먼저 사도바울은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지칭함에 있어서 형제들아 라는 친근한 말로 시작하면서 마게도냐 교회들 곧 빌리뽀 대살로니가 베레아 교회의 본을 따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마게도냐는 유대 땅 예루살렘 교회와는 많이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더하여 그 교회들 자체로도 환란과 많은 시련이 있었고 그들은 무엇보다 심히 가난했다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참된 기쁨이 있었고 이로써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이 그들에게 어떻게 가능한 것이 되었겠습니까? 바울은 한 단어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의 은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과분하고 차고 넘치는 축복 특히 바울은 구원의 축복을 가리키는 특별한 용어로 자주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말하기를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들에게 알린다라고 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그 은혜가 가리키고 있는 것이 정확치는 않지만 그 은혜가 풍성한 연보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곧 마게도냐 교회들이 받은 은혜는 각 개인이 받은 구원의 기쁨이었고 그 감동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풍성한 연보를 가능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 자신도 마게도냐의 교회들에게 많은 기대를 할 수가 없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속주로 그것 또한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이 멈추지 않고 있었으며 생계를 위협당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그러한 상황에서 자발적인 헌금이 나오리라고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3절에 기록하고 있는 대로 그들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진하도록 자원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자원하였다라는 것은 특별한 행대로 하겠다는 순전히 자발적이고 자의적인 결정을 말합니다. 또한 4절에서는 이 은혜에 참여하는 것과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해서 오히려 마게도냐 교회들이 먼저 간절히 구했다라고 했습니다. 간절히 구했다는 것은 그 사도들에게 강력하게 호소했다라는 것인데 그들이 얼마나 그 예루살렘 교회를 사랑하고 그들을 돕기를 원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한 5절에서 바울은 덧붙여 말하기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고 그 일에 참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처럼 마게도냐 교회들은 어려움을 당한 교회들을 돕는 것을 두고 은혜 받은 자들의 특권으로 보았고 비록 그들의 상황은 어떠한 교회보다 녹록지 않았지만 힘에 지나도록 풍성한 연보로서 헌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2012년 6월 러시아로 가는 단기 선교에서 이민찬 목사님을 필두로 저는 단기 선교의 팀장을 맡았고 지금 김포 교구에 속한 박선영 집사님은 총무를 맡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의 봄부터 준비했던 단기 선교는 6월이 되어 분주하게 마무리 단계에 돌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각 개인의 여건을 확인하는 단계부터 여행사와의 조율 또 선교지에서 펼칠 각종 공연 또 러시아 주일학교 친구들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과 교보재들을 제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저와 총무가 가장 분주하게 움직이고 가장 신경 써야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 경양교회 성도님들의 호출이었습니다. 저 나름대로 뭐 좀 정리 좀 하려고 자리에 앉으면 총무가 와서 어느 교구 성도님이 전화가 오셨는데 지금 주차장으로 가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서 보면 그 박스에 가방, 손수건, 머리띠, 핀, 치약, 칫솔, 비누, 샴푸, 풍선, 식재료 등 수없이 많은 물품들을 후원해 주시면서 선교지에 꼭 가져가 달라고, 꼭 사용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얼굴도 모르고 도대체 누굴 만나는지도 잘 모르지만 경양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하고 또 좀 쉴려고 교육실에 들어오니 어김없이 총무가 달려와서 이번에는 어느 집사님이 체육복을 후원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수레를 끌고 경북역으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시로 전화를 해주셔서 제가 있는 교육실까지 친히 오셔 선교지에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많은 물품들과 또 물질까지도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설교 시간에 제약이 있어서 제가 지금 다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실로 그 양이 몇 박스나 되었는지 오히려 너무 많아서 이것을 다 선교지에 가져갈 수나 있는지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그 은혜로 인하여서 힘에 진하도록 교회 돕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 경향교의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월 작정한 선교비와 여러 종목의 현금들까지 감당하시면 그렇게 감당하시면서도 그처럼 교단의 선교지를 돕는 일에 두 손 두 발 다 걷어붙이고 섬기시는 모습은 그야말로 은혜받은 자들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 줄게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감당하게 되는 선교 단순히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렸을 때 드러나는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며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임을 늘 확신하며 이 선교지를 섬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아마도 우리 교단의 많은 선교지들 뿐만 아니라 교회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경양교회 같이 섬기는 교회와 성도가 존재하고 있을 때 결코 하나님의 일이 더 부응하게 될 것임을 늘 기억하시고 온전히 그 일을 감당하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있게 감당하는 그리하여 마게도냐 멋진 교회들 같이 풍성한 은혜에 참여하는 특권을 계속하여 누리는 경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성교 헌금은 참된 성도가 받은 예수 사랑의 증거로서 멈추지 않고 감당해야 합니다. 다같이 본문의 말씀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 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오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을 만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들의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말해주면서 디도가 1년 전에 권했던 그 멈추어진 연보를 시작하라고 건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6절 하반절에서 그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라고 하였는데 그는 여전히 풍성한 연보를 은혜로 표기함으로써 그들이 드려야 하는 연보는 절대로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이미 모든 부분에서 풍성하였습니다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앞서 그들에게 보낸 편지 고린도전서 1장 7절에서도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였음을 볼 때 그들은 그 은혜를 완수할 수 있는 수단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핍박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짓눌렸던 마게도냐 교회와 성도들과는 달리 고린도교의는 재정적인 자유를 만끽하고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문제는 능력이 아니라 의지였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전략은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고 있는 그 풍성함을 칭찬할 후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모금의 동일한 풍성함으로 행하라는 권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내분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약속한 그것을 이행할 의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 안에 꺼져가는 사랑의 불씨를 다시 살리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떠올려 주었습니다 먼저 8절에서 그 바울은 자신이 교린도교의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하는 명령이 아님을 밝히는 동시에 그 풍성한 연보를 준비하는 일은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을 상기시킴으로써 그 신실한 사랑을 그 은혜로써 증명하라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9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영원한 부기와 존기를 가지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세상에 오심으로 가난하게 되셨고 자신이 가난해지심으로 말미암아 신자들을 부유하게 하심을 사도 바울은 증거하였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동동됨을 가지신 예수님 영원히 부유하신 자로서의 예수님 그리고 그가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죄인들에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떠올려 주면서 예수님 때문에 너희들이 부유한 자가 되었다 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던 것입니다 그처럼 그들이 1년 전에 작정한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증명하는 일이며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부유하게 된 신자들은 주님의 일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게 될 것을 권면한 것입니다 70일 동안 홀로 노를 저어서 대서양을 횡단한 21살의 해리슨이라는 여성에 관한 뉴스가 작년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녀는 스페인 까나리제도를 출발하여 매일 2시간씩 노를 저어서 4828km를 70일 3시간 48분에 걸려 대서양을 횡단하였습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밝히기를 포기하고 싶은 지점도 있었고 팔꿈치를 다쳐 위기의 순간도 겹쳤지만 그때마다 항해를 즐기러 노력했고 또 부모님과의 전화 그리고 SNS에서 항해일지를 기록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며 그 어려움을 넘겼다고 했습니다 망망대에 홀로 힘겨운 싸움을 하는 자신의 모습 또 날이 저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늘 도사리고 있는 위험 등 그녀를 포기하게 하는 것은 늘 주변에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이 일을 가능케 하는 동기부여를 하였고 좋은 생각을 하며 결국에는 성공하여 최연석 기네스에 자신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 가운데 모두가 자신이 목표하고 있는 것을 성공적으로 다 이루지는 않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 굳은 의지로 성공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에게는 한 번 정한 일을 반드시 해내고야만은 놀라운 은혜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 그 사랑 때문입니다 그것은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영원한 동력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시작된 일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맞춰질 수밖에 없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하늘 보좌 영광을 다 버리고 죄인들에게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하는 성도는 그 사랑을 드러내는 위치에서 멈추지 않고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헌신 예배마다 주일학교 친구들이 정석금 모금은 저금통이 드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각 성도님들이 성교 헌금을 비롯한 교회의 여러 종류의 헌금을 드립니다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은 다른 어떤 이유도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철철 넘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도 멈춰버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연약한 육신에 이어서 무미건조한 성교 후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형식적이 되고 의뢰 한 달에 한 번 봉투에 돈을 담아놓는 그러한 일로 맞춰지는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떠올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나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떠올리시며 그 사랑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온전히 성교의 헌금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만이 비로소 이 땅에서의 끝까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어떠한 장애와 어려움 속에서도 성교지를 물질로 섬기는 일들을 넉넉히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감당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교 헌금은 참된 교회들을 돌보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일입니다 다 같이 본문의 말씀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지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오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과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 멈추어진 연보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전한 바울은 연이어 그들이 처음 이 일을 작정했을 때의 일을 떠올리게 하였습니다 10절 하반절 말씀에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다라고 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로 하여금 이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마게도니아 교회의 성도들의 본을 말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며 이제는 그 처음 가졌던 마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언급은 고린도 교회의 연보모금은 그들 자신의 바람으로 시작된 것이고 이것이 거짓 사도들의 방해와 농간으로 한때 지지부진하였으나 이 문제가 해결된 지금 재개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지시켜 주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사도 행전에서 베레아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날마다 받기를 상고했던 때에 쓰인 단어와 같은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 일에 대해서 처음에는 열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었음을 이를 통하여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이 일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절은 말하기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있지도 않은 것이나 받칠 형편이 안 되는 것을 받치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대로를 나누어질 마음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나눔에 대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오해가 되지 않도록 다음 절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오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만 그들이 가진 것을 드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많이 가진 자가 많이 내서 없는 자들을 채워줌으로 경제적으로 균등하게 맞추려는 의미도 아닙니다 신학의 교회는 교회 내의 모든 경제적 불평등이 완전히 제거되어야 함을 암시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오히려 신학교의 목표는 가난한 인들을 기본적으로 피로를 충족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했듯이 그것은 절대로 강압에 의한 것이 될 수 없으며 명령에 의해서도 아니라 오직 은혜와 사랑으로 된 것임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조언할 수 있는 것은 14절에서와 같이 지금 그들이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언젠가는 상황이 뒤바뀔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며 또한 15절에서처럼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라는 그 출애국기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둘 때 모두가 부족함이 없었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인하여 이 땅의 참된 교회와 그에 속한 모든 백성의 필요가 채워지는 은혜를 바라고 확신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바울의 요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와 사랑으로서 참된 교회와 곰피판 형제들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된 교회들을 돌보시고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심으로써 모자람이 없이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보통 부모님의 생신이 되면 자녀들이 선물을 준비하기 마련입니다 자녀들 입장에서는 무슨 선물을 해드릴지 꽤나 고민을 하지만 이 시대에 부모들이 원하시는 선물 부동의 1위를 차지하는 것이 현금이라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하여 그러지 않아야 할지라도 저희 부부도 부모님 생신 때에 봉투를 준비하여 드리곤 합니다 그런데 사실 매번 더 많이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은 엄청나게 크지만 그렇게 드리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은 고맙다 혹은 힘든데 뭘 이런 걸 준비했냐 라는 등의 말씀을 하시지 금액이 왜 이렇게 작니? 라고 물어보시는 부모님은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무어라고 하셨습니까?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물질 이전에 성도의 마음을 받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큰 금액을 헌금한다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는 동전 두 잎을 헌금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서 그 여인을 칭찬하셨는데 비록 그녀가 가지고 있는 그 자원면에서는 참 가난에 속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나누려는 마음은 누구보다 강했는데 그것은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헌금했기 때문입니다 그 동전 두 잎은 그녀의 생활비 전부였던 것입니다 한 예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한국 교회의 16.4%가 문을 닫았다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국내 교회가 이 정도 상황이라면 해외 선교지교회의 상황은 어떠하겠습니까? 더했으면 더했지 나은 경우는 드물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경양교회의 선교지가 이처럼 탄탄하게 버티고 있다는 사실은 두렵돈을 넣은 과부와 같은 성도들이 이 교회 안에 가득하다는 증거입니다 특별히 코나라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교적 교회들을 돕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을 아님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신교단의 선교지교회가 코로나 기간 동안도 복음 전파를 온전히 감당하고 있다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마음으로 기꺼이 선교 헌금을 행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처럼 우리 재신교단의 선교지들을 우리 주님이 돌보실 것을 늘 확신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로 받은 그 사랑대로 성교 헌금을 감당하는 일에 마음을 다하시는 경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 높이뛰기 우상육 선수가 2m35의 높이를 극복하여서 한국 사상 첫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처럼 높이뛰기 선수는 최고의 기록으로서 그 선수를 증명합니다 또 야구 선수 그 투수는 승률로 또 타자는 자신의 타율로 자신을 증명하고 농구 선수는 자신의 득점으로 자신을 증명하며 그것을 최고의 자랑으로 여길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무엇으로 드러내서 자신을 증명하는 것입니까? 성도는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신을 증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바울은 그 일이 가능케 되는 것이 주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는 교회가 되었고 참여하기를 간절히 구하는 성도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곧 사도 바울은 그 은혜가 곧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풍성한 연보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선교 헌금은 단순한 물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교회가 그 성도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를 간구하는 일이 되며 그리스의 사랑을 품은 자들이 그 사랑을 증명해 내는 일을 말하는 것이며 성경의 진리를 확실히 믿고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이 마음을 드리는 그러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며 이 일의 전심과 전력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이제 다시 저 하늘에 있는 주인 우리 하나님께 각 개인에 있는 그 사랑을 증명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점을 번잡한 마음에서 저 하늘에 계신 주께로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신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도 세상에 잠시 그 초점을 빼앗겠다면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으로서 이 썩어질 세상에서 벗어나 주님을 향하여서 자신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그 물질을 사용해 자신을 드러내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자고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임에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즐겨내시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그 보아를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다라는 축복된 말씀을 선언하여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오직 성도가 드러내야 할 분이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주께로부터 받은 영과 육의 부유함을 선교지 교회들과 나누는 일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고 그 은혜에 참여하는 특권을 놓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일에 늘 앞장서시는 경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